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데요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우리나라 아직 적으면 안 돼요. 적으면 안 됩니다. 한국 가요 작가 옆에 회장님이신 장진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선생님. 노래를 못할 음치인데요.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할 말씀 하시는 건 노래라고요. 노래 안 하고 말로. 반갑습니다. 노래하는데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2분 30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수현 씨처럼 어느 정도 싹을 돋아서 꽃을 피우는 가수한테는 그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가요계. 그리고 아직 데뷔를 하지 않았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가수 후보님들한테는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가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까 내가 영수현 씨한테 약간 행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눈을 때 만난 첫 여자를 꼭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아침에 나오려고 창문을 여니까 눈이 많이 오길래 야 빨리 가서 영수현이라도 처음 보고 확 붙잡자고 그러는데 이 눈치 없는 마누라가 눈길에 조심하라고 차 운전에 조심하라고 그래서 눈 없는 날 처음 만난 게 저희 마누라입니다. 마누라가 꽉 잡고 살겠습니다. 와 시가 시가 선생님은 저하고 진짜 가수 친구인데 심사가 잘 하시는데 노래는 하시는가 제가 아무도 못 봤습니다. 예 좋은 말씀 해주신 장경수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다음은 우리 수현님 신호오드라입니다. 연정훈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수연 오늘 저희 소년에게 오면서 팬크로 다녀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국민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국민 가수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고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번 못하지만 우리 영수연 모두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 됐네 안 됐네 안 됐네 4월 달아하오 4월 달아하오 5월 달아하오 3월 달아하오 네 여덟해 동남은 웨이닥이 사랑하니 사곤 그레 너누이 어른 날이 없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엧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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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